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현안을 두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물들이 축적되어야 어떤 사람의 입에서 그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실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혹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것만 사실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증거를 제공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대선 후보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은 완전히 믿고 있으나 그 전문은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하셔서 그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 의원이 어떤 대권 후보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이고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오래전에 읽었던 유대계 이탈리아 하학자이자 작가였던 프리모 레비의 책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란 그런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속에는 라삐 힐렌이 남긴 말이 436쪽에서 437쪽에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길이 아니면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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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가요 오래전에 만났던 마르텐 니멜로 목사가 쓴 시로 추정되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란 그런 시도 함께 떠오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고 나는 사회주의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피파가게 덮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이 대화를 나눴다는 대선후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 되지가 않아 상황판단 능력이 그 정도라면 그는 지금 당장 대선후보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판단이 그 정도면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들 전부를 고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선후보의 상황판단 능력은 평범한 촌부의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재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4.15 선거는 이익을 위한 부정선거였다면 내년 3구 대선은 그들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선거인데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광범위한 불법선거를 해서 이기고 볼 것이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야당인 국민의 힘은 너무나 약체고 너무나 저가 볼 때는 미흡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면에서 보면 정말 한국인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시민 알시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를 대권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격 없는 자들임은 틀림없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시민 제의 씨는 말합니다. 지속적인 부정선거를 할 텐데 앞으로 정권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예 그냥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 L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의 여론조사를 뒤집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5년 내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것을 이용해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모르는 그분은 온전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절박감이 없는 거죠.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지 살아오면서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회라는 것이 선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철실함과 절박함과 그런 긴급함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해야 그런 인식을 가지겠냐 시민 K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공동묘지의 침묵처럼 조용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거대한 악 그 악을 보고도 강아지나 끌어안고 뒹굴을지를 않나 너낫없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고 모두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그 악을 보고도 강아지나 끌어안고 뒹굴을 않나 너낫없이 애국가 하나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고 모두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가짜인 거죠. 모두가 다 가짜인 겁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선후를 따질 수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앞에 해야 되는지를 가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선후를 따질 수 있어야 되고 앞일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출마 선언을 할 때 부정선거를 치고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아닌 것을 보고 실망했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민이 말씀합니다. 옳은 길은 그러면 무엇인가.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는 야당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거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2020년도 총선에 천인 공로할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은 물론이고 대권 후보라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당연히 나서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은 할 수 없고 다음부터 잘하자는 것은 이 설 수 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 악들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외 사전투표를 더욱더 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선거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근력교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후에 결국 정권교체가 영원히 불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후회나 가능하다는 대권 후보의 안일한 상황 판단은 거의 바닥 수준이고 경악할 수준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수 없는데 어떻게 밝히나 이 친구야 이 머저리 같은 친구야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대권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당 후보들 가운데서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쭈빗쭈빗하거나 입장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희들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인식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국가관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고 될 리도 만무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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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